한양에 소소남 캠핑장에 왔는데 지금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민우가 지금 먼저 계곡에 들어가서 놀고 있네요. 여기 멀리 보입니다. 저도 같이 계곡으로 가서 물로디 좀 해보겠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아주 맑네요. 민우가 저항으로 내가 가고 있습니다. 됐어! 그만 가! 아까 한번 한번 빨먹을 수 있습니다. właśnie 세 명 naturels 강행으로 раб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sok рав사kim 서울 상황이 오토로 비해 대구의π 600B ends 잘하네 재밌어? 네, 벌렸어 그리고, 벌렸어 오고! 뭐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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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태백의 구하우 해바라기 축제장에 왔습니다. 미누랑 어제 다량해서 자고 오늘은 해바라기를 보러 왔습니다. 해바라기가 핀 것도 있고 아직 안 핀 것도 있네요. 저녁때쯤 와서 사람이 별로 없고 해바라기는 엄청나네요. 진짜 바꾸면 된다나 봐. 아빠로 꽃이 많이 피어있고 매스컴에서는 많이 봤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해바라기가 엄청나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환백산 만왕지에 있는 야생화 병원에 왔습니다 가보자 아빠냐 아부다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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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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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아 잘하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예스알 예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와 아 진짜 가고있어 여기로 저기로 올라가자 왼쪽 왼쪽 여기잖아 아 싫어 길 없어 거기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돼 여기를 다시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 아이씨